이렇게 약속을 하겠어져 하늘을 바라다보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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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님! 아 저기 나무에 걸렸네? 아니 이게 내가... 어? 부장님! 아 부장님 머리가 없어졌어! 야야야야! 아! 아! 야 좀 웃음이 나와줘요 아 죄송합니다 비타민아! 유창원! 아 다행히 저기 보이긴 합니다 저거 어떻게 저거... 너무 높은데? 아 저거 어떡하지? 자 그럼... 부장님! 제가 올라가서 가져올게요 그래 그래 가져올게요 아니 위험해 위험해 아니 저거 위험해 안 돼 아니 저거 위험해 안 돼 아니 올라갈 수 있겠어?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밑에서 봐줄테니까 올라가 봐 그래 주실래요? 아니 그럴 필요 없네 아니 정상훈은 못하는 게 없구만 진짜 아니 정상훈 무리 나지 말고 정상훈 높이가 꽤 되는데 그거 조심해 조심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우 잘한다 아 저거 위험한데요 아우 조심해 조심하게 저기 저기 그렇지 정상훈 조심해 손이 안 닿는구만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앞으로 아우 손이 좀 안 닿을 거야 아우 자잡았다 그렇지 잡았다 아 restart 여기야 자 여기 해 해 그래 그래 여기 아 안 안드ording 아 안 안 ag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정말 맛있겠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거 안 보여? 이게 몇 개예요? 이게 몇 개예요? 이거 똥개. 이거 똥개. 종명환 전 과장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네. 아마 나무에 많은 걸 걸어두고 떨어진 모양이야. 또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다음부터 이상해지더라고.